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채로운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정보맨입니다 이 제품은 멀티스카프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면과 폴리 홈방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땀과 햇빛 그리고 먼지를 차단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착용 방식은 이렇게 손으로 원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손으로 감아서 얼굴로 착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귀까지 이렇게 덮어주시면 먼지도 막아주고 흘러들이는 땀도 흡수해주는 효과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착용하는 방식은 이렇게 머리로 띠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를 펼쳐서 윗부분을 만 다음에 이렇게 뒤로 넣어주시면 두건 형식으로 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풀어서 손목을 이용해서 착용을 해주시면 땀 닦는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